이 세상은 얼마나 쓸쓸해질까 아침저녁 새 노래 희망을 주는 어린이는 주님의 꼬마 천사들 어린이 가교회에 하나 없다면 웃을만한 일거리 어디 있을까 집안어른 모두의 새 기쁨 주는 집안어른 모두의 새 기쁨 주는 어린이는 주님의 재롱둥이들 어린이 가교회에 준 하나 없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답답해질까 주님 품에 안아주신 어린이들은 주님 품에 안아주신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큰, 작은 어른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